안녕하세요. 배우 이민호입니다. 교촌치킨 매장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박수! 편안하고 아늑한 매장에서 다양한 교촌치킨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것만큼 더 행복한 게 있을까요? 앞으로 더욱 많은 교촌치킨 매장이 오픈돼서 더 많은 고객들이 교촌치킨 메뉴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항상 대박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맛으로 세상을 여는 교촌치킨 화이팅! 어? 교촌이네? 어? 교촌이네? 감사합니다. 들어왔습니다.